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이 체크박스인 경우 사용하는 파셜 체크 넥스트 클릭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일부 행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헤더의 체크박스를 선택할 경우 전체 행을 선택할지 혹은 선택 해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해당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은 체크박스여야 합니다. 파셜 체크 넥스트 클릭 속성 값은 체크 혹은 언체크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첫 번째 바디 컬럼의 인풋 타입이 체크박스입니다. 헤더 컬럼의 인풋 타입도 체크박스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헤더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모두 선택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. 단, 일부 행을 선택한 후 헤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모든 행의 선택이 해제됩니다. 전부 선택 해제된 후 다시 헤더를 클릭하면 다시 모두 선택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그리드뷰 첫 번째 바디 컬럼의 파셜 체크 넥스트 클릭 속성 값을 체크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일부 행들을 선택하고 헤더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행 전체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